피질골 절골과 양악수술이 가로폭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와 제가 이 질문을 듣구요 이제 일반인들의 수준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사각턱 이라고 그냥 생각해봅시다 이게 그냥 사각턱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피질골 절골은요 요만큼 줄어요 요만큼 자 양악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사각턱 이라고 합시다 양악 하면요 이런식으로 줄어요 이런식으로 이 그림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로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피질골은 양쪽 앞에서 3mm 되기 힘들어요 뼈 두께가 보통 한쪽이 3mm거든요 근데 3mm를 다 떼어냈다 해도 거기에 또 뼈가 차요 0.몇미리씩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술 전후를 비교해보면 2mm 정도 차이나면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2mm도 잘 안나요 양쪽 합치면 3mm가 맥시멈이라고 저는 봐요 4mm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양악을 하면 이렇게 있던 사각턱이 이거 사각턱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이게 하악 과두구요 이게 사각턱이에요 이렇게 있던 사각턱이 양악을 하면 약간 이렇게 붙어요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식의 축소효과가 생겨요 이렇게 사각턱이 있었으면 이런식으로 되는 축소효과가 생겨요 이런식으로 되는 그래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 정면이요 이거는 정면 이건 정면이에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거에요 이런 효과 때문에 가로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정말 여러분 인상력되면 참고하시기 바라incade couple conta